2024 나이트레이스인 부산 행사로 토요일인 내일 저녁 6시부터 광안대교와 주변 도로 차량 통행이 통제됩니다. 광안대별로는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, 광안대교 상층은 밤 8시 50분부터 새벽 1시까지, 에이팽로 일대는 밤 9시부터 새벽 1시 반까지 교통이 통제됩니다. 내일 저녁부터 광안대교 주변에 많은 인파가 몰리는 만큼 승용차 운전자는 가능하면 주변을 피하고 행사장을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할 걸로 보입니다.